들을 때 질문하는 습관을 드려라. 물어보는 거지. 질문을 하는 것에 습관에 있어서 얻는 것은? 질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은 하면 되겠지?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드리는 것은 바꾼다. 여러분을 적극적인 청자로 바꾼다. 질문하는 습관 적극적 청자가 된다. 좋다라는 거지. 이게 키워드야. 이 관행, 습관은 강요한다. 너가 갖도록. False는 목적 보호자리의 투부정사. 다른 내적인 삶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너가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 습관, 질문하는 습관. 너가 삶의 내적 경험을 하게 하는데 좋다라는 거지. 효과적으로 들으니까. 너는 안다, 대문장을. 때때로 여러분이 Be, 서퍼스, 투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게다가 진행이네. 너가 듣고 있어야 될 때, 여러분은 안다. 때때로 너가 듣고 있는 중일 때, 듣기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지. 너가 듣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작한다. 산문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너는 안다. 여러분은 안 돼. 누군가의 말 들을 때 산만해져. 모든 선생님들은 안다. 대문장을. 이것이 발생한다. 빈번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이거 구조 중요.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은 뭐라고 그랬어? 이, 이, 이지랑, 대 사이에 있는 부분이 대문장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네. 여기 들어가는 거면 되는 거네. 대문장 한 것은 바로 요거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근데 전체 인에 대한 목적으로 관접이 보면. 어떻게. 그리고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얼마나 잘 여러분이 바꿀지. 여러분의 듣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으로. 얼마나 잘 바꿀지에 있어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해도 되고. 그래서 바로 너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차이 만드는 게. 너가 듣는 것을. 어떻게 잘 바꿀지. 너가 듣는 것을. 얼마나 잘 여러분이 바꿀지. 여러분이 배우는 것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럼 뭐해라는 거야 지금. 질문해라 이 말이지. 그리고 be ingest in. 뭐뭐에 참여하다. 뭐뭐에 관여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것에. 참여를 하면은. 질문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하면.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여러분은 발견할 거다. 대문자고. 심지어 지루한 강연도 된다. 약간 더 흥미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흥미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여러분이 발생시키는 것으로부터. 뭐보다 오히려. 그 강연이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봐봐. 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랬지. 질문을 해. 질문하면은. 지루한 강의도 흥미있어진다. 많은 흥미가 생길 거래. 뭐로부터. 여러분이 발생시키는 건데. 이게 뭐야 지금. 이 밑줄을 의미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거는 듣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어. 다른 누군가가 말할 때. 여러분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불어 일으키게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문을 해라. 라는 거지. 그래서. 들을 때.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